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번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도 전권을 계속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감정이나 윤리의식이 좀 희박하게 되면 선거에 손을 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선거에 손을 대는 일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는 지나치게 인간을 낭만족으로 보고 그런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1년 출범을 전후해 가지고 이번에는 방송에 이어 가지고 여론조작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작 여론마사지 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자 일종의 정권을 쟁취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자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출발점은 여론마사지지만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선거 마사지를 하는 거죠.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제조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일곱 번째 공직선거에서 관찰되는 그런 특별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 선거조작의 교두보에 해당하는 소위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거의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신문의 일면에는 윤석열 지지율 이쪽은 42% 저쪽은 18%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정직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갤럽이 하든 리얼미터가 하든 아니면 홍길동 여론조사 하든 간에 비슷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집단을 상대로 해 가지고 1천여 명 정도의 표본 집단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갤럽이 하든 홍길동이 하든 아니면 리얼 A씨가 하든 간에 같아야 되는 거죠. 아주 비슷해야 되고 차이가 있다면 오차범위 내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에 손을 대게 되면 그런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에서 mbc라디오의 윤석열 대통령 박미 해설에 친녀 패널을 친녀 패널보다 9배 정도 많이 출연시켰다. 이것이 아마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조작하는 겁니다. 방송을 조작하라는 것은 여론조작의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인 선거조작도 여론조작이나 방송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끈덕지 근거만 확보하게 되면 얼마든지 선거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권하고 1년째 되는 그런 시점에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이것을 집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가짜뉴스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다룬 걸 보니까 조선일보 신문도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그런 반성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여론조사가 수시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략했다. 가짜뉴스를 왜 생산하느냐 이야기죠.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방송조작 여론조작의 모두 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선거조작에 이어지는 겁니다. 서양 속담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선거조작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 집권 1년차에 방송이 조작된다 여론이 조작된다 이렇게 푸념을 여당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권의 맹혼뿐만 아니고 체제 수월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제대로 된 해법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망칭창입니다.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심이라고 불리죠.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현재 460건으로 나타났고 문정권 때보다 244건보다 88% 급증했다.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론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뻔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몸을 던져서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올바른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장관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마 문체부에서도 크게 영향을 행사할 건데 그냥 딱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장관 한번 해보면 땡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엊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이 좀 책임감 있게 인사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안 움직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론을 조작을 한 겁니다. 한 전문가가 여론조사가 민심을 측정하는 사회적 공기로 기능할 것이란 기대를 벗어나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면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불순한 의도의 여론몰이용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이용되기도 한다. 갈등과 분열의 소재 정도가 아니고 권력을 만들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는 너무나 뻔한 일을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여론조사는 일단 분명한 목표를 갖고 발표가 되면 이거를 거의 뭐죠 무비판적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서특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여론조사가 기정사실화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 유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참 우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울산 4월 5일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이준석과 이준석 친한 사람들이 낳습니다. 이준석께 텃밭 울산 패배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 울산 남구의원 보순 여당 국민의힘 패배에 이준석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강남도 빼앗길 수가 있다. 이준석 보수 텃밭 울산 남구 기초선거 패배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선거 조작의 사전 정비작업들을 이준석과 이준석의 친구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공작 정도가 아니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여러분들 그런 일종의 활동으로 봐야 이준석이 함께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에 실시됐던 울산 남구나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과 국민의 신상현은 선관위 발표 후보 별 득표수입니다. 신정 4동에서 2351표를 최덕종이 얻었고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조작값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값을 차단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신상현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긴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규칙이 발견됐다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했다는 것을 다 하거든요. 선거가 이렇게 이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여러분들 추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름 진짠 거죠. 맨 마지막에. 최덕종은 신정 4동에서 진짜는 2195표를 얻었는데 여기 1063표 관내 사전투표를 1063표를 얻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156표를 더해 줘 가지고 몇 표로 만들어낸 겁니까 신정 4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10219표로 만들어났네요.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표를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표를 조작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이나 이준석이 여러분 친구들에 다 당원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여러분 뭡니까 대서특필화하는 게 언론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반과학 반사실 반진실 조작 윗선 거짓 정치공작 선거결과 제조 선거사기 사전투표 조작 전산조작 이게 일상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부를 바꿔 가지고 신상현이 이겼는데 신상현이 이겼는데 832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143평가로 뭐죠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2024년 총선도 할 겁니다. 여론 조작하고 그다음에 그냥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2023년 4.15 4월 5월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손을 댄 선거들입니다. 울산 남구 나에서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표 가운데 15장을 뽑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밑에 울산광역시는 윤석열이 있던 윤석열이 하랍에 있던 관계없이 뭡니까 35%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 민주노총이 전폭주를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넘겨줘 가지고 승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뭘 걱정할 게 있냐의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 선거에서 다 이렇게 당했는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조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5% 5% 5% 10% 5% 두 번째 여러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진 4월 5일 보궐선거 화끈화했지 않습니까 35% 다 5개 선거구에 털을 훔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가장 여러분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조작할 때 이렇게 이준석이나 이준석의 친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합리화하는 겁니다. 전국의 신문들이 다 뭐죠 4월 5일 보궐선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텃밭에서 좀 패배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가장 이런 밖에 나가서 맨날 막고 이런 사기나 당하고 오면 얼마나 이러면 아내 아내가 여러분들 쏙 당합니까 국민들 지금 입장이 그런 겁니다. 모르면 함께 바보 천치가 다 덩실덩실 춤을 치면 관계가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하는 짓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지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2024년 총선 에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나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말을 하면 이건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도 여러분들 좀 고급스러운 언어죠. 개개판 슈퍼 울트라 개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모두 다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8년에는 20% 도둑질하고 2020년 여름 지방선거에서는 5% 5% 5% 5% 5% 10% 조작하고 2020년 4.15 보궐선거에서 35% 조작한 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그대로 관찰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힘당의 수뇌부가 다 입을 다묵니다.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들인데 개판 개판도 상개판이잖아요.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선거 조작한 것을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후보별 득표소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 하여가지고 조작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표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발각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발각돼도 장관 시켜주잖아요. 열일 지방선거 여러분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장관된 사람이 딸이 지방 공무원에서 이번에 선관이름 공무원이 됐다면서요. 나라가 오늘 이 방송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시조선처럼 참정권을 박탈대 가 사는 나라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이걸 해가지고 뭡니까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간단합니다. 총선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이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실상을 파헤친 책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도동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루고 6권은 교육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현장을 장악했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 살리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분 같으면 이 책을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서 지필자의 여러분들 노력을 생각해서 읽어주시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건 구입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시고 대형 서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병호 연구소에 문자메시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살립시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시조선처럼 살았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시조선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면 선거가 무너지면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